오늘 12월 15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의 저자인 윤용구 강사가 강단에 올라 2023학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하고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 가나다군 주요 대학별 정시 전형의 특징을 알려주고 수험생들의 궁금증도 해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수험생과 학부모 누구나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하면 됩니다. 2023학년도 정시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